안녕! 해외트에 왔는데 대기가 45분이었어요. 이제는 11명으로 줄었답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는 비가 엄청 느려요. 밖에는 폭우가 옵니다. 밖에서 편의점 배고픈데 가지도 못하고 미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배장님이 힘이. 밖에서 포기해보니 리디오 체크인한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실내 수영장은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영장은. 용불 안 갈거지? 비가 엄청 많이 온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리디오 한다. 안녕! 안녕 여기가 이렇게 올리자 너무 많아 진짜 객실이 엄청 많아 비 오는 걸 잘 볼 수 있겠구만 이제 거의 차가 끄지 비 맞으면서 수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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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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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많아 시티 뷰 세어 감동 포인트 짜러럭 다리미 다리미가 있다니 완전 좋다 여기 다운 있고요 짜잔 여기 지만이 있고 사냥 끝 오오오오오 배가 너무 고파요오오오오오 아 끼려 시켰어? 아 끼려 시켰어 오오오오오 커피를 데리고 먹을꺼에요 성공한 삶의 배송이 2탄이네 준비가 됐습니다 끝까지는 만나요 아침 안녕 떠나니까 또 날씨가 엄청 좋아요 더워요 시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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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